그러니까 배도 좀 나오고 살도 좀 찌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친구가 막 이렇게 힘도 빠지고 이런 때가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쵸. 이제 제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자존심이 안 상하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면? 일단 나라면. 이건 뭐 너보고 하라는 건 아니야. 나라면 일단 관계를 해. 그리고 네가 뭔가 선작업 같은 걸 하잖아. 네. 사전작업 같은 거를. 그때 갑자기 침대를 내리치면서 못하겠냐 이러고 옷 입고 나가버렸어. 안녕하세요. 저 고민 상담 하시나요? 해보자. 제가 좀 취향이 좀 특이한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참아. 말씀. 네. 참아야 되나요? 아니 제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한 30대 후반부터 이제 여자로 보여서. 포도하기 좋은 조건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어디서 그러면 만날 수 있나요? 너가 몇 살인데? 저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 네. 20대 중반인데 30부가 예뻐 보여요. 이거잖아. 네. 맞습니다. 받아 적어. 네. 받아 적겠습니다. 호박 나이트. 호박 나이트. 호박 나이트. 호박. 호박 새끼야. 펌킨 새끼야. 펌킨 나이트. 호박 나이트. 네. 호박 나이트. 국빈관 아라비안 나이트 이제 들어가면은 앞에서 그 삐끼 형들이 야 어린애들 오는데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예 그럼 거기서 형님들 저 진심으로 왔습니다 뭔지 다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 아 근데 아니 누구보다 그런 거 없다니까 있습니다 들어가 들어가면은 거의 누나들이 너한테 쉽사리 접근 안 해 왜냐면 그 누나들도 까이는 거 싫거든 까이는 거 무서워해 나이 들어도 천생 소녀야 아 그래서 누나들이 너 힐끔힐끔 보긴 하는데 다가오진 못해 너가 다가오는 거야 아 제가 실제로 그래서 길에서 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을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여쭤봤는데 그 아이가 있다고 아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예 아 아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아니 뭐 이렇게 아이가 있다고 만약에 좀 아 뭐예요 저 애도 있네요 엄마요 이 정도 말고 가로 열고 안타깝지만 가로 닫고 아이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애드립 정도는 쳐볼 수 있잖아 혹시 뭐 입양도 열려 계십니까 어 예 입양 음 자기 밥벌이가 가능한 아이입니다 이러면서 음 예 아 그러면 나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런데 하나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도 있나요 친구야 예 아줌마들의 열정 꺼지지 않아 아 좋네요 좋네요 야 너 좋네요 목소리 떨리는 게 존나 역겨운데 지금 반응 오냐 아 약간 지금 왔습니다 음 저는 내일부터 가야겠네요 음 내일 마침 금요일이네 이 새끼 천운이 다르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어 아 저 묵가 좋은 얘기했다 근데 너 지금 나이트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지? 클럽은 네 아 클럽은 많이 가봤습니다 아 클럽 많이 가봤어? 그럼 나이트로 해도 되고 네 조금 뭔가 시나리오를 좀 쓰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이트 가서 바로 그냥 뭐 부킹하고 이렇게 휘발성 사랑 말고 진짜 스토리가 있는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럼 등산도 좋아 음 등산 등산 동호회 같은 걸 들어가면 되는 잘 들어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가서 카페 가서 4050 등산 딱 쳐 음 거기 가서 뭐 아버지 걸로 가입하든지 해서 예 나이를 속여 예 나가 그러면 거기는 약간 이게 옷간에도 좀 있는 분인들이 많으셔 그래서 등산 회비를 모아서 고속버스 아예 대절을 해 예 너 이 새끼 차운우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아 근데 제가 그래도 얼굴은 좀 보는데 등산 거기에도 좀 괜찮으신 분들이 나오시나요? 없는데 어 등산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은 다 갈 곳을 잃으셨는데 아 그래도 약간 중년에 그런 부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약간 날개가 떨어진 여왕벌 같은 사람들이 그 고속버스 4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계시긴 한데 그 경쟁률이 워낙 세가지고 네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다 음 그래도 나이트는 그래도 좀 괜찮나요 그러면 훨씬 나이트는 기본적으로 네가 여러 번 샷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나이트의 장점이 뭐냐 너 남자들이 못된 새끼들이 여자한테 술 며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면 그런 새끼들이잖아 네 근데 과학적으로 테크니컬리 술을 먹고 어두운 조명일 때 상대의 외모를 좋게 오해하는 성별이 여자보다 남자래 음 아 그러니까 네가 나이트 가서 그 조명에서 알달달하게 살짝 취한 상태에서 한 42세쯤 되는 분한테 한번 허벅지 손 한번 얹어지면 너는 어우 청소비 주고 가야지 아 내일 가야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마 네 몇 시 정도에 가야 되나 12시 넘어서 가야지 한 2시 왜 그러냐면 2시 이게 너 같은 천재들이 있다는 거를 아주머니들이 잘 몰라 그래서 자기 무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네가 거기 꼭두새벽 막 밤 10시 이럴 때부터 가서 거기 있으면은 어째 뭐야 이래 근데 네가 한 2시쯤에 입장을 하잖아 그럼 이 새끼가 술이 깔라가 돼서 잘못 왔구나 내가 한입 해야겠다 약간 이런 분들이 나와 아 근데요 실제로 좀 마시고 가 그리고 약간 혀 꼬부랑거리면서 어우 누나 진짜 예쁘다 누나 너무 예뻐 미쳐 막 이 자리를 해 약간 취한 것처럼 음 아니 이거 혼자 가도 되나요? 친구 데리고 가야 되나? 아 나이튼 혼자는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친구도 제 취향을 알아서 가자고 하면 같이 가줄 거 같긴 한데 같이 가죠 근데 네 친구가 아마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질 걸 거기 갔다 오면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게 그 랄부가 이 방어 기재가 있어 음 그거 알지? 여자들도 호감 있는 남자를 보면은 자궁의 위치가 바뀌어 네 그것처럼 이 남자의 랄부도 이 수많은 내 취향이 아닌 여자들 사이에 있다 보면은 살려고 그러니까 내 DNA를 아무 곳에나 잉태 시키면 안 되잖아 살려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 떨어뜨려 버려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약간 카리나나 이런 사람들보다 그 김희선 씨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나이 많은 분들 좋아하는 게 맞는 거죠 지향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 새끼 천재인 줄 알았는데 천재까지는 아니구나 너는 약간 영재 정도다 영재 정도다 너는 천재인 줄 알았네 아 천재는 아니야 어 나는 약간 그 뭐 얼마나 맛있게요 막 그분 정도 나올 줄 알았어 지금 온영 박사님이나 아 아니 아니 그분들은 또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아 너가 아이장 뉴턴급은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영재 정도네 근데 영재도 뭐 나쁘지 않지 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친구가 근데 제 취향을 알고 이게 항상 집을 초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뭐 놀러가거나 이럴 때 뭐 끊어서 미안한데 라미란 씨 정도는 어때? 라미란 씨 아 잘 모르겠어요 라미란 씨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 새끼 눈 높은데? 야 너 영재도 지금 애매하다 그냥 약간 똘똘한 정도다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아니 그 그냥 라미란 씨보다 좀 더 한 한 40대 30대 후반 중에서 예쁘신 분들 되게 많던데 길거리에도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 근데 항상 뭐 유모차나 뭐 아니면 또 애들 손을 잡고 있어서 항상 야 유모차는 빼야지 이 새끼야 유모차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기혼이신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예 지금 내가 너랑 상담해주는 게 지금 범죄 가담이 돼버릴 수가 있어 아 저도 근데 그런 쪽은 아니고 유모차에 개 들어있던 거 맞지? 말티즈 같은 거 예 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 요새는 유모차에 항상 사람이 들어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개가 들어있었어 뭐야 맞지 이 새끼야 네 맞습니다 외로운 사실 너 혹시 뭐 오나라 씨 이런 분들 보면 환장하니? 아 너무 좋죠 아 그러면 너는 내가 정정할게 넌 천재도 영재도 아니고 그냥 똘똘한 정도 해 아 예 아 아 그런 분들이 나이트에 계실까요? 오나라 씨 같은 분들이 나이트에? 있겠냐 이 미친새끼 이 새끼 꿈속에 사네 이거 야 아 너나 카리나 좋아하는 네 친구나 똑같아 지금 어차피 안 돼 아 야 내 목표는 자산 1조하고 내 목표는 자산 천억하고 어차피 똑같아 둘 다 안 돼 1조하고 천억은 차이가 크지만 아 안 되나요 카리나 씨나 오나라 씨는 어차피 안 돼 음 아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오나라 씨는 클럽까지 나이트를 안 가고 음 총각 중앙주점과 널렸어 아 근데 돈을 좀 내야 되잖아 너 돈 있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뭐 왔나잇에 얼마 정도 쓸 수 있어? 아 근데 제가 하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음 월급 이런 거 없어? 예 아직 월급은 없고 그냥 프리랜스입니다 이 밤 부풀어 오르는 이 밤 오늘은 월급 탐밤 기분이 쌈쌈한 월급 탐날 같은 거 없어? 예 그런 건 없고 한 15만원 정도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15에 예 김희선 씨나 오나라 씨급 정도 되는 40대 여성분을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조금 더 낮아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게 이상향이고 몇 프로? 네 오나라 씨, 김희선 씨가 100%면 몇 프로까지 낮춰도 되는 거야? 60%까지 아 60%? 60%? 네 야 너 내가 좀 과소평가했다 영잰 되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건 거지? 진짜 그 정도 연세가 있으신 약간 음 오나라 씨나 김희선 씨가 이걸 보면 다른 그 무엇보다 연세라는 단어에 빡돌 것 같긴 하다 뭐 어쨌든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 음 없진 않은데 솔직히 네 이상형급은 어디 있냐면 네 마담들한테 있어 마담 그 무슨 주점마담 주점마담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다방마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내 생각에 남들은 널 욕할지 모르지만 네 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저기 뭐냐 미안하다 사랑한다급의 멜로를 찍으려면은 너는 약간 쌍화차가 주력 무기인 카페를 가야 돼 쌍화차 응 거기에서 한 번 갔다 오신 여자 사장님 나이는 한 389부터 40 한 3사까지 애는 있나요? 애는 있나요? 아이는 뭐 케바케긴 한데 없는 경우가 좀 있지 애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야? 왜지? 예 애가 있으면 좀 그렇죠 방해할까봐? 아 방해는 아니고 뭔가 아 그냥 좀 그렇네요 뭔가 느낌이 좀 죄책감 같은 것도 드는 것 같고 아 죄책감 아니 걔가 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가요? 뭔가 애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애가 정서에 안 좋을 정도의 무언가를 네가 하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뭔가 아이 방까지 들릴 정도의 무언가를? 아니 그거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면 좋은 게 아이가 또 학교를 가잖아 음 카페 열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 아 좋네요 그럼 또 애들도 눈치가 있다 야 숙제할 거 있다고 또 빨리 가 학교를 한 30분인지 아 좋습니다 그러면 60%까지 본다면은 어 좀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게 약간 올드함이 느껴지는 그런 카페들이 있잖아 동네에 큰데 가지 말고 조금 조그만한데 네 있는데 딱 거기에 딱 그 사장님이 딱 제 마음에 듭니다 아 이미 찾았어 그런 분을? 네 이미 있긴 있어요 이 새끼 벌써 옵저빙을 해놓고 이게 순진한 척을 했네 근데 그 분한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건 거야? 아 근데 자기 뭐 조카가 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비슷한 나이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 네 나이 또래 조카가 있다고 이래? 네 결혼 유무는 모르겠습니다 결혼 유무는 모르겠고? 결혼.. 너가 진짜 어리다 야 그게 쉬 테스트야 인마 아 그렇습니까? 이 새끼 쉬 테스트에 쫄아서 도망쳤네 그럼 힘들지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모르네 이거 그러니까 20대의 쉬 테스트하고 40대의 쉬 테스트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너한테 진짜 감정이 없었다면 네가 알 게 뭐야 네가 무슨 혼인했는지 뭐 문서 떼어볼 것도 아니고 증명서 떼어볼 것도 아니고 학자처럼 군대 갔다 왔다고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결혼했다고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너한테 만약에 네가 진짜 싫었으면 아우 저 결혼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우 저 애 있는 유부녀에요 그냥 이랬을 텐데 아우 너만한 조카가 있어 가로열고 그래도 괜찮다고 해줘 가로닫고 아 그겁니까? 굳이 왜 조카가 나오냐고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새끼가 눈치를 못 채네 너 간절함 안 느껴졌어? 아 근데 뭐 갈 때마다 항상 네 좀 상냥하게 대해주시거나 그러긴 했어요 일단 손님 없는 시간 있잖아 카페 잘 돼? 네 그렇게 잘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아 그럼 손님 좀 없는 시간에 슬쩍 떠봐 제가 설거지 좀 도와드릴까요? 음 그러면은 당연히 손사례 치실 거 아니야 손사례 치실 때 손도 잘 봐 대충 스킬 나오니까 그러면 네가 어 저 진짜 여기 뭐 짧게라도 알바라도 좀 하면 안 돼요? 하면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겠지 아 그렇게 강사가 잘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은 네가 아 저 그냥 돈 안 주시고 커피만 무한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요쪽으로 가 어 약간 좀 귀여워 보이게 저 그냥 라떼만 맨날 두 잔씩만 먹으면 안 돼요? 약간 요렇게 음 그렇게 한번 아 근데 또 요즘 안 간지 좀 오래돼서 아 또 사이가 또 어색한데 야 쫄지마 쫄지마 니가 0개야 아 그렇습니까? 음 좋네요 쫄지마 너 곤라떼야 한번 오랜만에 또 들려보겠습니다 그래 너 키가 몇이야 근데? 저 186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냥 뭐 내가 얘기한 정보를 근거로 한 내 예상일 뿐인데 아마 그 사장님 며칠 정도는 잠 못 드셨을 거야 너 때문에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그 세대 분들한테 186이 없어 주변에 음 신인류야 신인류 아 그렇습니까? 아 왜 사장님도 자기 뭐 조카보다 조카도 자기가 키가 큰데 조카보다 더 크다고 막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어느 진도까지 나가면 다 복선인데 그런 대사들이 아 아 복선입니까? 아 말 더듬는 거 봐라 뭐 얼굴은 뭐 10점 만점에 뭐 몇 점쯤 되냐 저 그냥 한 아 아 평번보단 좀 더 그래도 쉽지 않을까라는 그냥 스스로 생각합니다 86에 6점이라 뭐 이렇게 뚱뚱하거나 너무 마르거나 하니?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표준? 평균 표준 체중입니다 70 제가 한 6kg 정도 아이고야 좀 치대해 봐 예? 아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 될 거 같잖아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예전에 그 미용하시는 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문 안 열었는데 막 가서 화이팅하고 예 미국식 드립 치고 싶은데 참는 게 낫겠지? 아 한번 쳐 주십시오 저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아 근데 이건 진짜 개그로 봐야 돼 아 개그로 보겠습니다 개그인 거야 개그 분명히 얘기하는데 안강아 네 피임은 안 해도 돼 쥬쥬 안녕하세요 아 제가 남자친구랑 만난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잘 안 생겨요 가지고 너가? 네 제가 남친은? 남자친구는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제가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너가 피해? 네 남자친구는 과연 항상 널 위해 운전하고 싶었을까? 그건 맞지만 막상 하면 당연히 이제 오래 만나기도 하고 했으니까 막상 하면 좋은데 남자친구가 좀 살이 많이 절 만나면서 많이 찌기도 했고 하다가 조금 배가 조금 많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조금 배도 좀 나오고 살도 좀 찌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친구가 막 이렇게 힘도 빠지고 이런 때가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제 제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또 살이 살을 빼라고 하기에는 또 자존심 상하고 이제 자존감 떨어질까봐 아 괜찮다 귀엽다 하는데 제가 시각적으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네가 살이 쪄서 약간 승부욕이 발동해서 찌운 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랑 거의 비슷하고 좀 늙은 거 빼고는 크게 비주얼적으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 비슷하다는 게 뭐 8, 90에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지? 어 비주얼이요? 너 너 제가요? 그렇진 않죠 지금은 47kg 정도 나갑니다 47kg? 네 삐가 작아요 그래도 뭐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네 만난 지가 한 5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6년 차요 6년 차이면 길긴 하다 남친은 10kg 이상 는 거고? 한 20kg 좀 넘게 찐 걸로 알고요 20kg 넘게 쪘다고? 네 제가 많이 안 먹어서 제가 남긴 걸 다 먹어줘요 그래가지고 좀 살이 많이 쪘어요 아니 20 몇 킬로는 좀 선 넘긴 했어 그래도 귀여워요 제 눈에는 근데 이제 성적으로 조금 그쪽으로 그렇게 만약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면은 어려워한 게 맞는데 6년 차면 솔직히 이건 얘기하자 아 근데 제가 그런 아 조금 아쉬워하는 티를 성격이 안 매지? 미안한 소리 못 하겠지? 네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더 ㅅ이 돼 왜냐면 네가 이렇게 보고 삼고 있다가 한 번 터져 금태양 같은 놈한테 아 진짜 근데 저는 이 집과 만나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생길 수가 있어 왜냐면 너는 아직 한창인데 몸무게 관리도 잘하고 있고 남친 20 몇 킬로가 늘어버리고 계속 귀여워 보이고 이러면 너도 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자존심이 안 상하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면? 네 일단 나라면 이건 뭐 너보고 하라는 건 아니야 네 나라면 일단 관계를 해 네 그리고 네가 뭔가 선작업 같은 걸 하잖아 네 사전작업 같은 거를 네 그때 갑자기 침대를 내리치면서 ㅅㅂ 못하겠냐 이러고 옷 입고 나가버려 그냥 욕하고 나가버려요? ㅅㅂ 도저히 못해밖에 안 나야 이러고 침대를 내리치고 나가버려 근데 나는 그 정도 사안이라고 생각해 너무 심해 20 몇 킬로는 그래도 지금 다시 운동을 시작 막 시작하긴 했거든요 못 빼 걔 걔 걔 몇 번째 다이어트 실패야 지금 다이어트 안 했어요 다이어트를 저 만나면서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제 처음 이제 본인도 이제 내 살인 문제인가 싶어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못 빼 그 내가 어제 영상 올렸잖아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 비만이 질병이 된 지는 오래고 비만을 거의 불치병으로 봐요 왜냐면 빼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저런 거 지금 다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괜히 뭐 미친 깨워가지고 갑자기 하다가 못해 먹겠는데 소리 지고 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충격욕법이 아니면은 못 빼요 사람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자기는 무조건 할 거다 하고 온다고는 했거든요 그때 한 번 네 시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오빠야 뭐 동생이야 오빠야 오빠 나 할 말 있어 진지하게 한 다음에 술을 좀 마셔 술 김에 좀 얘기해 오빠 나도 한창 때인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내가 이렇게 오빠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못됐고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오빠가 지금 몸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여자친구인 나한테 되게 못됐고 예의 없는 거 같아 그리고 내가 아는 언니가 그런데 그 아는 언니는 나야 그 정도까지 몸 관리를 안 하는 거는 너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다친 게 아니잖아 뭐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뭐 어디 우울증 오고 아프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한 번 아팠었던 뒤로 그 뒤로 살이 쭉 찐 거여가지고 뭘로 아팠어 원래 폐혈증이 한 번 심하게 왔어가지고 뭐가 와? 죽기 직전까지 갔어 폐혈증이 한 번 걸려가지고 폐혈증? 아 얼마 전이야 그게? 그게 한 3년? 3년이면 혼날 때 됐다 그때 이제 많이 아파서 살이 쭉 빠지고 근육도 다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잘 먹기 시작한 뒤로 이제 확 찐 거였거든요 뭐 혹시 뭐 침대 내려치기가 좀 힘들겠으면 뭐 이렇게 약간 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울어버리는 거 네 그냥 울어요 그 인터넷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남자가 쓴 건데 그 결혼까지 갔어 연애 때는 활발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잘 안 해주는 거야 네 자꾸 자기는 시도를 했는데 아내가 계속 거부를 해서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촬영해서 눈물이 났대 그래서 울었대 울음이 한 번 터지니까 막 엉엉 울었대 와이프가 당황해서 오빠 왜 그래 왜 그래 이래서 그냥 솔직하게 아니 막 와이프가 있는데 막 그것도 못하고 막 이런 내가 너무 불쌍해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야 그 뒤로 이제 와이프가 되게 잘 해준대 아 너는 네 받는 도중에 네 울어 그리고 왜 그래 막 아파 막 이러면 돼지랑 하는 거 같아 라고 얘기해 보자 하다가 배가 너무 눌려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아 그거는 좋지 왜 이렇게 돼 너무 숨을 무시했어 이렇게 한 적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더 못하는 거예요 더 더 안 되는 거예요 아 남친이 의기소침해졌어? 네 더 그 뒤로는 이제 너가 성격이 약간 심하게 얘기를 못하는구나 네 그러면 그냥 이번 주엔 오빠 특별하게 플레이를 해보자 라고 해 네 사실은 나 S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눕혀놓고 밟아 배 같은데 밟으면서 탈 만질 줄 아는 무능력한 돼지새끼야 이러면서 걸려? 좋냐? 좋아? 돼지새끼야? 이러면서 막 밟아 이 정도 수이면 계약서 쓰고 해야 된다 고소할 수가 있어 네 네 안 아플 뜻은 나가라 이 X끼야 저거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해 봤어요 너한테 네 네가 지금 웃는다는 거는 네 공감을 한다는 거거든 어떡해 그래도 그래도 남자친구인데 그래도 6년을 만났는데 생판 모르는 새끼가 네 남친 흉보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네 네가 계속 웃잖아 네 공감을 한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센 얘기도 너 오래 참은 거야 아 너 그러다 이제 사건 사고 터지는 거야 어느 날 너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네가 불쌍하게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죄책감이 없어진다 아 그리고 너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귀여워 보이던 게 정뚝떨 돼가지고 헤어지자고 하잖아 그리고 너 미안해서 이유를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상대는 이유를 몰라 내가 더 잘할게 막 이러면서 매달려 이러면 이제 그 흔한 그런 이별이 되는 거야 질척질척한 이별이 네 보통 연인이 사귀다 보면 살이 쪄? 찌지 않나요? 당연히 찌지 네 근데 둘이 같이 쪄? 혼자만 쪄? 같이 찌죠 보통 같이 쪄 한 명만 찌고 있잖아 네 아팠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아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대화를 좀 풀긴 해야 돼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솔직할 필요가 있긴 한 거 같아요 오빠 살 뺐으면 좋겠어 이렇게 확실하게 네 이거를 막 빙빙 돌려서 네가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도 감화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직접적으로 얘기해줘야 돼 남자친구 나이는 어떻게 되니? 대충 30대 중반이요 중반이면은 빼야 돼 더 늦기 전에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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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